네, 이론 강의 다 들으셨죠? 이론 강의를 들어도 연습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연습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When my little fit 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등장하게 됐어요. 내 작은 발이에요. 작은 발이면 수동!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뒤에 보니까 me라는 목적어가 있잖아요. 누가 봐도 확실한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오케이. 능동수동에서 능동 carried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내 작은 다리가 나를 어디어디로 가는 층계 위로 나를 실어 올렸다. 그러면 당연히 능동에 carried를 써주는 게 맞다는 거죠. 1번 문제 같이 우리가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쫓겨도 명확하게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갑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re demanded, demanded in my time.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인데요. 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뒤에 were demanded, 그 다음에 demanded라는 동사. 능동과 수동에서 수동과 능동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my time이라는 목적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니까 능동으로 demanded가 됩니다. 해석해 보면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내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demanded를 수동으로 보게 되면 되어지는 으로 해석된다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동의 demanded로 정답을 풀어봤습니다. 3번입니다. I am 혹은 I have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여기 보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counts frequently라는 녀석은 문장에서 랜덤한 자리에 많이 나오는 부사입니다. 부사를 보라색으로 써는 저 부사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앞에 있는 am이라는 동사와 counseled 하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면 이 부분은 수동 반면 앞에 나와 있는 have라는 동사와 뒤에 있는 counseled까지 되면 have 플러스 pp 우리 이론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have pp는 뭐다? 능동이다. 뒤에 나와 있는 people을 목적으로 받는 능동 그래서 정답은 have pp, am이 아니라 have를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까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직도 개념이 안 잡혔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거나 질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3번까지 봤고요. 다음 4번 넘어갑니다. 4번에 you're feeling overwhelmed, overwhelming by presentation 나와 있죠. feel 이란 동사 다음에 overwhelmed와 overwhelming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으로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능동의 overwhelming과 수동의 overwhelmed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나와 있는 by presentations, 발표들에 의해서 너가 압도되어졌다라고 하는 수동, overwhelmed를 전치사고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정답의 근거가 있어요. 바로 you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느끼고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주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느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상태를 느껴지겠죠. 왜? 감정의 원인은 밖에 있으니까. 얘가 누구지? presentation, 그것이 뭐예요? 감정의 원인이죠. 그것 때문에 압도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overwhelmed, 앞에 있는 녀석을 고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 4번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진짜 모르신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세요. 전치사고, 그리고 또 감정 표현의 타동사.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이죠. So at the end of my first day, I felt quite depressing, depressed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feel 이란 동사. 나는 depressing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 감정의 주체, 감정의 원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depressed가 되면 내가 감정을 느끼는 그냥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낙담이라고 하는 감정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정답이 depressed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depressing이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내가 감정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문장은 둘 다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에 있는 맥락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첫날 마지막이 됐을 때 내가 남을 막 낙담시키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낙담을 댄 그런 구조인 거죠. 학교에 갔는데 애들한테 별로 안 좋은 방향을 받았다든가, 학교에 갔는데 오늘은 진짜 빡세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epressed, 이 녀석을 골라주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depressed, 수동이 되겠죠. 다음 6번을 향해서 갈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be used to는 뒤에 명사만을 받는 전치사 2가 되죠. 이 전치사 2의 앞에 ing, 얘는 동사의 ing로 동명사가 되고, 동명사는 능동, 수동에서 앞에 있는 것이 teaching이 능동, being, pp는 수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땐 능수동의 구별이죠. 동명사라고 해서 능수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능동은 뒤에 목적어, 수동은 전치사 구입니다. these two girls, 뭘 필요로 해요? teaching, 정답의 능동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get us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used는 어디어디에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디어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to가 전치사로 어디어디에 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뒤에 동명사나 명사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능동의 teaching. 7번 but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accepted와 accepting other social rol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콤마와 뒤에 있는 콤마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럼 이 콤마와 콤마 사이에는 보라색의 부사라고 제가 적고 싶네요. 그러면 부사는 뭐다?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은 누구를 찾아라? 앞에 적어놨죠? 주어를 찾아라. 이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럼 이 문장 안에서의 전체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따다다다다다다다. you가 되는군요. all right? 그러면 너가 받아들여졌거나 너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accepted는 수동, accepting은 능동. 그러면 능동 뒤에는 누가 있다? other social roles. 다른 사회적인 역할들. 이라는 목적어. 봤어요? 봤죠? 목적어를 받아들이면서. 정답은 accepting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받아들였다는 개념이니까 얘가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을 좀 더 크게 떠봐. 그게 떴어? 그게 다 튼 거야? 얘랑 얘랑 안 다르잖아. 미안해. 다르지 다르게 생겼잖아. 얘는 현재 시제고 얘는 과거잖아. 동사 아니었던 거죠. 콤마 콤마. 분사구문. 받아들여주세요. 그래서 능동의 accepting. 분사구문의 주어를 찾아라.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장 다음에 나와있는 8번 문장도 믿을 수 있겠나요? 똑같이 분사구문입니다. All those things considered, considering. 또한 분사구문이에요. 얘가 분사구문인 이유는 앞에 있는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과 뒤에 나와있는 it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주어가 살아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 하냐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거는 consider라는 동사의 그 제일 핵심적인 코어입니다. consider 무슨 뜻? 고려하다. 을룰이 궁금하지 않나요? 안 궁금해요? 무엇을 고려하다. 간주하도도 있죠? 간주하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엇을 간주하는지. 그러면 타동사잖아. 목적어 있어요? 정신 잘 봐봐. 콤마밖에 없잖아. 능동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수동의 considerd가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요. 이렇게 all those things considered 라는 표현을 하나의 독립적인 구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라고 해석이 되는 아주 많이 쓰여지는 독립분사구문으로 쓰여지기도 하죠. 다른 독립분사구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other things being equal인데요. 이것은 모든 조건들이 같다면 이런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워서 문장을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고 이런 표현들을 외워놔야 빨리빨리 구문독회하고 독회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에 이런 부분에다 문법으로 밑줄을 치기도 해요. 방금 봤던 considered 이것처럼 빙 이런 것들도 가끔 밑줄 치는데 이 밑줄 쳐져 있을 때 그 존재는 원래 얘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잠깐 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서 all the things being equal all those things considered 이런 구조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8번까지 진행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9번, 10번을 향해서 가시죠. bang born 나옵니다. bang born was something doing 혹은 done to me입니다. 누가 봐도 to me가 나왔죠. 그러면 정답은 수동의 done이 되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야. 태어나졌다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다. something do to me 혹은 something done to me 내게 되어진 무언가. 그래서 태어났다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 자체도 수동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자기가 태어나죠. 하지만 영어는 태어나 지는 거죠. 되어진다. 명확합니다. I was born in 2001. I was born in 2002. I was born in 1965. 이런 식으로 전치사고 붙어서 수동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태어난 것은 내게 되어진 어떤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영어의 구문인 거죠. 어찌 보면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쉽게 쉽게 이건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떠시죠? 모터 리스트 갑니다. 모터 리스트 put up to the gas station where unattended unattended is enclosed 혹은 is enclosing in a glass라 나와 있죠. 능동수동의 구조에서 뒤에 in a glass라고 되어 있는 유리 안에라는 전치사고 그러면 정답은 is enclosed가 되죠. enclosed은 동사로 이렇게 담다 포함하다 봉투에 담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앞에 있는 attendant가 누구예요? 사람인데 여기서는 gas station이니까 기름 넣는 기름 넣는 알바생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막 뭔가를 덮이는 게 아니라 덮여져 있는 거죠. 어디에? 유리 막 안에 덮여 있는 거죠. 왜? 춥거든 덮거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데 자동차가 딱 오면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바로 얼마 더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능수동만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여기 있는 where를 관계부사로 써봅니다. gas station이라고 하는 무엇? 장소의 선행사를 봤고요.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을 을 받는 녀석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부사도 잘 모르시고 관계대명도 잘 모르신다면 이 문제 능동수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자꾸 푸는 거는 여러분에게 문법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해석 그리고 빠르게 구문독해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 열심히 좀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까지 일단 진행을 해봤습니다.